안녕하세요. 미니유 ASMR 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보여드리고 들려드릴 영상은 타코야키 운업방 잇팅상 입니다. 운업방을 구운 것을 쓸 수 있습니다. 먼저 돈을 구운 것을 구운 것을 구운 것을 구운 것입니다. ased by 에이 에이 는 이것 에이 의 이거는 저희 동네에서 빨길래 제가 한 번 사봤는데, 10개 들어있는 걸로 사왔어요. 제가 사온 다쿠야끼는, 제가 사온 우너빵은 치즈맛 우너빵입니다. 진짜 되게 여러가지 맛이 있어요. 치즈맛도 있고, 오리지널도 있고, 갈릭치즈도 있고, 매운맛이랑 간장맛, 딩댩댩 여러가지 맛이 있는데, 저는 워낙에 치즈를 좋아하기 때문에 주저없이 치즈맛으로 골랐습니다. 냄새도 정말 좋아요. 고소하고, 문어빵은 많이들 드셔보셨겠지만, 정말 맛있는 것이 있고, 정말 맛없는 것이 있는데, 여기서는 제가 지금 처음 먹어봐요. 그래서 맛이 어떨지는 먹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너무 맛있다. 까꿔야키. 곱창, 곱창이 곱창이. 지금 이름이 잘 생각이 안나는데, 근데 이거 있잖아요. 위에 뿌려져있는거. 이거 되게 좋아요. 가스옥. 먹어볼게요. 가스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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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있는지issä? 이상해지고 지방의 집에서 모든 zaman은 젬리도 네, 네네 그리기가 잘한걸로 적당한 거라고 의자 까스 뭐랄까 거꾸로 모르겠어요 음 뭔가 맛있어요. 엄청, 엄청 맛있어요. 저는 타워 바이 아프다. 밥은 베베와서 아프다. 바이 아프다. 내 매우 바이 아프다. 이거 치즈맛이라 그래서 샀는데, 맛있긴 진짜 맛있는데, 치즈맛은 그렇게 많이 안나는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치즈맛이 많이 안나서 조금 덜 느끼하다고 해야되나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다코야키는 몇개 먹다보면 되게 느끼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치즈까지 들어가있으면 더 느끼할텐데, 치즈맛이 그렇게 많이 나지 않아서 많이 느끼하진 않네요. 안해요. 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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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름..이런 생각났어요.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름 생각났어요. 가스오브시. 맞죠? 아, 안 돼. 입 안 돼. 입 안 돼. 입 안 돼. 회복 가시어부시가 되게 많이 묻어있는 문어빵, 이거 되게 맛있을 것 같다. 그쵸? 아이고, 제가 왠가 소설을... 네, 얼마 남았어요? 맛있다. 다음에는 갈릭 치즈맛도 먹어보고, 그리고 매운맛은 별로 안 좋아하니까 안 먹어보고, 갈릭 치즈맛을 진짜 먹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럼 갈릭 치즈, 무슨 맛일까요? 과연, 갈릭 치즈맛이 갈릭 치즈맛이겠죠? 아, 오늘 화면이 왜 안오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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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침에 오죠? 아침에 오죠? 아, 오늘 화면이 왜 안오ешь? 아, 오늘 화면이 왜 안오르세요? 너무 맛있어 아유 앙 앙 앙 앙 아유 앙 앙 앙 다쿠아키 오늘 우러빵을 못 참는 것 같아요 그쵸? 왜 그럴까요? 이게 식어서 먹기가 편해요 저는 뜨거운 걸 잘 못먹거든요 진짜 그래서 다코야키도 약간 식었을 때 먹는 걸 좋아해요 다코야키 같은 경우에는 뜨거울 때 먹으면 십자로 입 전장이랑 혀랑 다 데이거든요 아시죠? 딱 싶었을 때 그 속 안에 있는 것들이 막 엄청 뜨거워가지고 그리고 입에 되게 막 달라붙는 그런 질감이잖아요 그러다보니까 혀랑 입 전장이랑 막 달라붙으면서 그 뜨거운 게 먹다가 입 다 데이고 그러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너무 맛있어요 ㅋㅋㅋㅋ 너무 맛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사랑해 한 개 여러분 요즘 많이 더워지기 시작했어요. 그쵸? 아주 부드럽게 기름에 거칠어요 너무 좋아 너무 맑지 않음 정말 마음을 찍어 먹지 않음 맞아요 너무 맛있어서 지금 achilians 너무 맛있어 이렇게 열날의 문어빵을 다 먹었습니다. 치즈맛 문어빵은 제가 처음 먹어봤는데, 되게 맛있었어요. 이 문어빵 먹는 소리가 조금 촉촉한 느낌. 조금 촉촉한 소리가 나는 것 같아서, 괜찮을 것 같아서, 오늘 이팅도 안되는 문어빵으로 제가 준비를 해봤는데, 특히 어떠하셨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부디 오늘도 꿀참 주무시고, 좋은 꿈 꾸시고요. 안녕히 주무세요. 안녕히 주무세요. 그리고 안녕하세요.